우리 친구들 왜 안 오지? 잠깐만, 그럼 이제 대구가 바로 직장에서 왔는데. 잘 익어서. 선생님, 요새 날씨 때문에 많이 건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수분 보충 좀 해 드릴게요. 수분 보충 좀 해 드릴게요. 미안해요, 선생님. 목이야기예요. 아, 이거 뭐야.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겨드랑이 잘 닦아. 아우, 얘들아 잘 있었니? 아우, 환갑다. 아우, 오늘 너무 덥다. 너무 많이 나신다. 나 깨끗할게. 아! 죄송하네요. 우리 정말 빵빵 터졌어요. 빵빵 터졌어요. 아니, 나 안 불러. 전학생 빨리 불러기로 했잖아. 오늘 수업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새로 전학생이 왔어요. 전학생이요. 전학생 불러보자. 전학생, 들어와. 서울에서 왔어. 어서. 아, 예쁜 거. 예쁜 거, 노사랑생이. 되게 예쁘다. 갑자기. 나는 서울에서 전학 온 김지혜라고 해. 봐분도 예뻐. 이거 봐. 우리 아빠가 사업이 좀 안 되셔서 갑자기 시골로 왔고 내 머리에 갑자기 이가 생겨서 머리가 좀 잘리긴 했지만.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잘 지내보자. 너무 예쁘다. 자, 그럼 지금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 잠깐만요, 선생님. 왜? 선생님 몸에서 예림이 생각나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그러네. 이거 뭐야?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잠깐만, 깠나? 깠나? 네, 네. 아, 그런 거. 막 던지는 거야. 아니요. 대단해요. 대단해요.